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생선 안내입니다 자 먼저 사심 병어예요 크기 차이가 좀 있구요 근데 큰 차이는 안나요 안강망 병어입니다 회의로 드시구요 11kg 9.9kg 10kg 11kg 그러네요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풍정합니다 자 5미짜리 보시면 5미짜리 10kg 11kg 7kg 6.3kg 그리고 6미가 10.6kg 그러나가네요 엄청 큰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민어 작은 민어를 통치라고 합니다 이건 안강망꺼에요 5마리 3.9kg 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치는 유좌만 겁니다 CR도 잘하여 9.2, 8.8, 11, 10.8 그리고 이건 10마리가 아 이건 30마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10마리가 3.4kg 나갑니다 그 다음 간제미 10미짜리가 8.2kg 나가구요 나머지는 다 12미짜리 9.7, 10kg, 8.7, 9.1, 9.4, 8.9 그래요 CR 큰겁니다 작은 CR 아니에요 간제비는 아무리 커버도 아주 크게 이상 크지 않아요 대사이즈에요 이거 홍어 있잖아요 암치 10.4, 9.1, 10.3, 7.5, 7.5 저거 암치입니다 숙성 많이 안됐어요 수분만 살짝 빠졌고 회로 드시구요 그리고 활문어 냉동한 겁니다 그 먹물이 살아있을 상태에서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포장 안 해갖고 다음날 포장 해갖고 먹물 다 싸운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먹물 다也 injections 접뚝 전 지 apprentices 감사합니다.